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유의 이승창 치킨과 함께 먹어요 오늘의 주목은속에서 sharpen은 치킨이에요 치킨의 болота 치킨은 얇게 만들어졌어요 안녕하세요 드림캣쳐입니다. 오늘은 얼린 꿀, 꿀젤리를 준비해왔어요. 여기 이렇게 소스동에다가 올려왔습니다. 영롱 엄청 달아요. 엄청 달아. 초콜릿 couch 당황 이 소스는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오이도그 소스에 찍어서 넣어먹어요 너무 맛있어요 흑흑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아삭하네요 아삭할거 같아요 입안에 넉넉한 맛 제 압도때문에 넣어서 사용할게요 이 압도때문에 넣을 거예요 맛있어 이 압도때문에 넣었어요 이분은 매콤하고 맛있어요 초콜릿이 너무 좋아요 초콜릿이 더 맛있어요 초콜릿을 만들었어요 초콜릿이 너무 좋아요 초콜릿이 더 맛있어요 초콜릿이 더 맛있어요 음.... 오리오오오 탱탱탱 오... 널들끝 너무 맛있어요 너무 사랑해요 맛이 나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향이 나요 너무 맛있다. 초콜릿 너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